제가 처음 오늘 강의 주제는 21세기 정의로운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라고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분기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 인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과거에도 세계경제의 위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자본주의의 노동착취 문제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식민주의, 침략주의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어떤 계급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었죠. 19세기 말에. 그래서 새로운 사회이념이, 사회개혁 이념들이 탄생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어떤 경제질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죠. 19세기 말에. 여러분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계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노동권이라는 것이 헌법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돼 있지만 그런 노동권이 도입된 것도 19세기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친숙한 반독점법이라든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도입되게 되었죠. 그런 도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1세기,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21세기 자본주의가 새로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늦지만 적어도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서유럽, 우리가 선발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기후위기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0년 전부터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떤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세기 자본주의가 왜 위기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우선 그 위기의 현상은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여기 쓰여있듯이 어마어마한 생산과 어마어마한 소비를 특히 선진국에서 지속하기 위해서 지구 자원을 세계 곳곳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값싼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소비하는 기계처럼 되었다고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구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해양 자원이라든지 어떤 지질학적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는 하나의 지구 기후체제라는 자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파괴를 자원의 파괴,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결과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오존층위기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존층위기는 굉장히 위협적인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없으면 인간의 UV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대기로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암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오존층을 통해서 차단함으로써 진화했던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위기였죠. 그래서 이 오존층위기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 원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장고의 냉매라든지 아니면 분무기나 가스를 분사할 때 쓰이는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주 원인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있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인 냉매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함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앞으로 한 5년, 2025년인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이제 오존층위기가 일어나기 이전 수준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기후위기라고 하죠. 기후위기는 간단히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평균 기원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존층위기처럼 이게 우리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그런데 실제로 이 위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대기과학자라든지 과학자들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3도씨, 산업화 이전보다 3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 4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 지구 대기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될 것인가. 지구,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상 SF무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의 한랭전선이 마이너스 60도의 기온을 몰고 오는 한랭전선이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그 한랭전선을 피하기 위해서 대피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허리캔 이런 대기 교란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측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구 생태계가 과거에 50만 년, 약 50만 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경험해 본 시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태계는 지난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50만 년 동안 지금보다 2도씨 이내의 기온 상승만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을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생태계가 경험했던 기온 상승이 2도씨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의 하나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 이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는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대기과학이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해양생물학자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지금 최첨단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기의 기온 상승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문제가 오존층 파괴의 문제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오존층 파괴는 인간의 냉장고라든지 이런 냉매 사용에만 제한되어 있지만 이 기후위기는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우리가 그린하우스 게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인간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때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해서 아니면 현재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에너지 생산으로 교체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가 오존층 위기보다 훨씬 더 그 규모나 인간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피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덜 보고 하는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 기후위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기후위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야기하는 문제고요.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이후 인간이 배출했던 이산화탄소가 축적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아직도 모두 단아 아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지구대기에 남아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것과 같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석탄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축한 자본주의의 어떤 풍요 풍요가 만든 하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풍요에 수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아닌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선진국 경제개발을 일찍부터 산업혁명기부터 시작했던 북유럽이나 아니면 유럽과 아니면 북미 이런 지역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산업화를 아직까지 하지 못해서 과거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극히 적었던 지역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숙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잘 살아보려고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공급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 국가 간 불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가 과연 어떤 문... 그러니까 국가 내의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국가 내의 어떤 소득 분배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무역의 불균형의 문제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장벽은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해 커졌고요.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장벽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식량난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라는 것은 국경의 장벽이 없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지역의 농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곡물 수확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국가 간의 장벽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고 난민으로 탈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류가 몇백 년 후에 지금 현대사회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현대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급사회냐면 국가계급사회인 것이죠. 시드즌십, 국적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 있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성에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지구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지금 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인류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역사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 본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어떤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그 참여가 반란이 될 수 있고 농민 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참여가 정치 참여가 될 수도 있고 투표, 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소비에 의한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구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 과정상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 지구 공유 자원에 대한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교토의정서가 맺어진 것이 1997년입니다. 그것이 교토의정서가 최초로 인류가 기후 위기라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 행동을 나서게 된 결과죠. 당시에 한국은 후진국이었고요. 교토의정서는 후진국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책임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후진국에게까지 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후진국은 경제개발을 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실제로 선진국 지정에서 80%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그것을 책임져야 선진국에 먼저 부여한 거죠.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그 당시에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아직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선진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선진국 소비자와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와 자신들을 리드할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당과 정치적 리더가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느냐. 녹색 전환에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두느냐.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서 녹색 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글로벌 지배구조, 글로벌 협약을 만드는데 아까 교토 프로토콜이 하나의 결과라고 그랬죠. 교토 프로토콜과 같은 글로벌 협약을 만들어내는데 자신들의 선택한 정치적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 참여와 선거와 투표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정부라든지 영국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의 정당들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녹색 전환과 관련된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지금 상당한 녹색 전환의 성과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지금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주권 그리고 시민 주권이 만들어낸 정치적 변화 그리고 거버넌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구 공동체원에 대한 공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한편 한국은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소위 온실가스 악당이라고 기후 악당이라고 하나요?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금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목에도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국가 내에서 매우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후변화와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제4차 산업 혁명이라고도 하고 빅데이터, 로버트화 이런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디지털 전환 같은 이러한 큰 어떤 기술 전환의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직종에 매우 다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은 이런 대전환 때문에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직종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직종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의 충격을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은 개개인들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고 개개인들이 책임진다는 것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석탄 에너지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충격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전환의 비용을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노동자들이 온전히 다 져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각국의 어떤 에너지 공급이라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 에너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의 어떤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화,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변화의 충격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공정하게 나눠 갖는 그런 사회적 타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타협이 없다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 전환대단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LO라든지 최근에 맺어진 파리협정 같은 데서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아젠다로서 설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30년, 40년, 50년, 100년을 결정하는 하나의 경제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었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질서의 변화, 자국중심주의,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의 압력이 너무나 거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 무역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같이 대의전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그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일본도 그렇겠죠. 중국이라든지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겠죠. 대혼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혼란기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떤 20년, 30년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우선 본다면 물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패권 국가고 패권주의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진국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선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금리정책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 촉각을 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미국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정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금을 걷었고요.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썼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 위기에 취약한 부문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의 과제로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대중국 기술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강화해왔, 과거에 10년 동안 해왔지만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주요 첨단 제품에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 질서와 공급망을, 글로벌 공급망을 재표를 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명명된 법인데 이 법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에 투자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요. 반면에 패권 경쟁의 경쟁국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술 압박이라든지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으로서는 대기업과 소득 가구, 고소득 가구를 겨냥해서 증세를 했죠. 그래서 7,400억 달러 규모, 상당히 많은 규모죠. 740조 정도 되죠. 그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두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서 온질가추벤출 감축과 국민건강보험 처방약 인하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 재정보조금을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영국을 볼까요? 영국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작년에 모두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영국에 총리가 두 번 바뀌었죠. 처음 총리가 작년 6월경이었죠. 6월경에 임명된 총리는 리즈 트러스 총리였죠. 여성 총리였고 리즈 트러스 총리는 마치 신문 언론에서는 과거 대처 총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영국 전개의 리더로서 선출이 되었죠.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 최고세율 인하한다든지 최고소득세율 인하 그러니까 부자 감세죠. 그리고 법인세 인상할 계획을 다 철회해버렸어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감세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화를 발표한 거죠. 부자들에게 감세하면 부자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서 오히려 고용이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그런 살아난 경기에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신자유주 정책은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영국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전력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보조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총리가 새로 선출되어서 영국 정부의 감세 정치를 발표해 버리니까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영국 국채가 발행되어야만 하겠다는 그러한 채권시장의 어떤 예상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요. 영국 금리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동시에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하고요. 이게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검정색이고요. 감세 정책 발표하면서 급락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건 채권 이자율입니다. 채권 이자율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금융위기에 가까워졌다라는 그러한 상당히 예상까지 나오면서 영국 트러스 총리가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 사임까지 단행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됐고 그것이 이제 리시 순학 총리 인도계라고 하죠. 인도계 영국인인데 리시 순학 총리가 취임하고 리스트로스 총리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죠. 아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돼 다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고요. 금리는 다시 안정세계로 돌아서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위기가, 금융위기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리시 순학 총리의 정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아니면 소득 재분배 정책, 공공 서비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약한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의 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안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 위기에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자산 시장이 호황을 입으면서 소득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가액 상정 때문에 갑자기 큰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취약, 그러니까 갑자기 고소득을 누렸다든지 고수입을 얻은 부문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중장기 정책을 쓰고요. 산업 정책을 펼치고요. 이런 미국과 동일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이. 그다음에 다른 EU 국가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EU 국가, 대륙 국가들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태리 이런 국가들도 매우 유사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횡재세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런 코로나 위기라든지 자산시장의 거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긴축적 재정 정책에 의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취약 부문을 이런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재원 확충을 이제 횡재세를 도입해서 마련한다든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39조엔 그러니까 390조죠. 우리 또 390조 원을 재원 확충을 해서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조금이라든지 일본의 이제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 그래서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사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 특유의 어떤 포용적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진보당인가요? 보수당인가요? 일본 정부는 보수당입니다. 영국은 진보당인가요? 보수당인가요? 영국 정부는 보수당이에요. 유럽에 진보당도 있고 보수 정당도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포용적 성장 전략을 쓰고 있어요. 포용적 성장 전략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포용 국가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처럼 지금 유럽은 80년대 신자유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작은 정부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 부분을 확대하고 민영화를 하고 대대적인 민영화를 하고 정부의 예산은 줄이고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감세하고 낙수 효과를 노리고 부자 감세하고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이런 것들은 지난 80년대에 영국과 미국, 유럽을 풍미했던 정책의 방향이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냐죠.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리즈 트럭스 총리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자마자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바뀌는 사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사회적 연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IMF를 극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IMF 때 근무기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 정부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IMF 때처럼 사회적 연대가 있나요? 한국 사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이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 분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난 20년 동안 국제기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외쳐왔어요.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기구들에서 선진국에 대해서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어떤 정책이어야 되느냐? 포용적 성장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포용적 성장 전략이 뭐냐? 더 이상 소득 분배는 경제 성장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분배에 기반 없이는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포용적 성장 전략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협의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에 부응하는 산업 정책으로 그 나라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앞으로 5년 앞을 대비할까요? 10년 앞을 대비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에너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다. 사회적 협력, 사회적 연대.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은 정의롭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만큼 정부 재정 정책이 중요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어떻게 보면 정부 재정은 지난 20년 동안 매우 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 이 건전한 지금 현재의 재정의 여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정을 자꾸만 아끼려고만 하면서 위기 극복에 태만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대전화의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가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과 너무나 의사합니다. 지금 법인세 감세를 했죠.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부자 감세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또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왜 감세를 하면서 감세라는 것은 재정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변화하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것은 아주 모순된 정책이에요. 이것이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지금 정부 하에서는 어디에서 줄일까요? 가장 줄이기 쉬운 부분이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 국가의 의무를 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여러 공기업들의 어떤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자산은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자산은 기후에너지 변환 전환 과정에서 한전이 해야 할 역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매각을 해서 없애버린다면 과연 에너지 공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영화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러스 총리를 실각시킨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 하는 정책은 노동개혁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규조와 격차의 문제예요. 이것은 ILO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그런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불균형한 취약 노동 부분의 협상력을 제고시켜야만 된다는 것이 ILO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선진국이 노동시장의 격차의 문제 열악한 노동착취의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해왔던 방법이에요. 열악한 부문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 보완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과 그 정반대의 방향을 반대의 정책을 피우는 것이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국제통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어떤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국내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무역수지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의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떠받들었던 하나의 떠받들었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대중국 무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무역이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중국 무역의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가 중국이 중간제 수입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중국의 중간제 수입에서 한국 비중과 대만 비중이 대만이 빨간색이고요. 한국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교체된 걸 볼 수 있죠. 대만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 2019년, 1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중간제 수입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데서 그 의존도를 낮추고 대만이라든지 아세안 국가 쪽으로 수입원을 대체하고 있었던 흐름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정책 자체가 내수 확충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수출 중심적인 성장 전략에서 내수 중심적인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했던 중국과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대중국 무역 전략도 거기에 상응해서 변화해야 한다. 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나토를 통해서 중국의 적대적인 안보 군사 전략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대중국 무역 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중국 우호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중국과의 무역 정책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하나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축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예요. 지금 현재 얼마나 배출하고 있냐면 650 650 100만 톤이죠. 100만 톤을 지금 CO2 에너지 이퀴블런트 CO2를 오일 이퀴블런트 석유와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측정한 건데요. 그래서 수직축이 100만 톤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0 100만 톤인데 대략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감축시키겠다. 이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번 정부가 우리가 2030년 2050년이면 넷제로죠. 온실가스 배출을 순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적인 목표가 2030년 목표예요. 2030년까지 450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도 우리가 파리협약 이후에 후속협약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바뀌는 걸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선진국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같이 모여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것 2030년 공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부가 2030년까지 얼마나 감축을 하겠느냐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 목표를 보시면 임기말이 대략 이 정도예요. 2026년이죠. 임기말까지 2030년 간축 목표에 20%만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 8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그리고 이 감축안 조차도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서 감축하겠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이거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것을 이용해서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감축안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국가를 리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성장지상주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성장지상주의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때 그것을 하나의 경제정책 실패로서 언론이 공격하고 국민들도 그런 공격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 지표를 1년 성장률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년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정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적표인데 그 성적표를 성적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조작되어서는 안 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결과를 조작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건설 경기 부양하면 GDP 0.5% 1%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 부양에서 올린 0.5%와 1%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채무를 민간 부문의 부채를 높이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년의 성장률을 경제성장의 지표 경제정책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성장률 절대적 수치가 아니고 그 성장률에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과의 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 성장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이 2%보다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것을 2%이 때문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도성장기에 한국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성장률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요. 경제의 체질을 확충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성장지상주의라든지 단기주의가 아니고 구조개혁 중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라든지 OECD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려면 선진국 경제가 그러니까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성장하고 그러니까 높은 성장률이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20년 30년 동안 2%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용국가 전략을 써야 된다. 포용국가 전략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문제점 아까 일본 경제 문제점이 뭐였었죠? 저임금 구조입니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요.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죠?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너무 지나친 격차입니다. 한국은 한국은 3만불을 훨씬 넘어서는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지표는 멕시코라든지 터키와 같은 선진국 굉장히 개발도상국에서 갓 벗어난 그러한 국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라든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임금의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우리나라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노동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의 어떤 협력 질서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인적 역량 이었어요. 인적 인적 자본 이었어요. 그것이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고 남미라든지 필리핀과 같은 나라를 따돌리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의 불평등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지금처럼 선진국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그런 사회복지 지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회복지 지출 강화가 필요한 것이죠. 소득 재분배 기능도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사회 이 사회가 얼마나 투명한 사회냐 특히 여기서 부패는 뿌띠 크롭션이 아닙니다. 사소한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OECD나 국제위구가 강조하는 부패는 사소한 부패가 아니에요. 중대 부패예요. 중대 부패. 중대 부패라는 것은 권력의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공권력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나라는 불투명한 나라예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에요. 공권력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부자와 있는 자들의 방패이자 칼이 되고 있는 방패이자 창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회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법화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부패척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모글루라는 경제학자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부르짖었던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세모글루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이룰 때 아세모글루의 민주화는 질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1이에요. 민주화 전과 이후 우리가 나라 같으면 87년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죠. 물론 민주주의 정도를 다르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아세모글루의 민주화는 그런 질적인 척도예요.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20% 상승한다는 게 아세모글루가 2019년에 발표했던 이 논문 이 논문은 굉장히 많은 많이 인용되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결과입니다. 아세모글루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한국은 개발 독재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국에서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은 공정한 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과 감시와 그리고 사법적인 처벌의 기능이 엄중하게 유지되도록 정부가 공권력을 그리고 공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능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강조해야 되는 경제정책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